오늘의 시그널은 비즈니스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 계속 어제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레거시 업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장이 약간 레거시 업종, 빛바랜 오래된 기업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고 네이버 카카오처럼 물론 네이버 카카오도 업력이 오래됐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네이버가 지금 틱톡이나 유튜브에 밀려가지고 고전하고 있는 그 모습들 미디어 커머스 말고 미디어 쪽에서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 코스피에서 시카총의 상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무슨 포스코 이런 기업보다는 네카오가 신생이잖아요. 와이비잖아요. 영보이. 지금 아까 말했던 거 올드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보이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줘죠. 우리는 원래 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금 많이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 창창한 그쪽에 점수를 주잖아요.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욱더 나아가서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이니, 자율중해이니, 무슨 로봇이니 이런 데다가 우리가 PER, PBR을 높게 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현대차 PER 3배, 2배밖에 안 돼요. 실적을 그렇게 찍는데, 그렇죠? 실적을 그렇게 높게 찍었다는 거는 이 분모에는 EPS가 급증한다는 얘기인데 분자에는 주가가 안 오르니까 PER, PBR이 그렇게 제자리인 거죠. 그런데 로봇은 어때요? EPS나 이런 것이 상승도 안 하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리니까 주가가 분자에 있잖아요. 분자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니까 PER, PBR이 엄청 높은 거죠. 그건 시장의 인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무슨 챗, GPT 이런 거에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거에 점수를 더 주니까. 그런데 비즈니스오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죠. 그래서 코로나19 때 뜨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보면 캐시우드, 언니분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테슬라보다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아크 인베스트 펀드에 더 많이 있어요, 비중이. 그런데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화상회의한다고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줌 엄청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에 588.8달러를 갖다가 지금 69달러예요. 코로나19가 풀리고 엔데믹이 오니까 회사에 출근해버리니까요. 비즈니스온도 그랬거든요. 2021년 11월에 2만 5천원, 250원을 찍었다가 2022년 12월에 가면 6천원을 갑니다. 다시 6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이것도 코로나 지나고 엔데믹이 되니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거는 이거는 원래 트렌드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옛날에 격리 아가씨들이 뛰어다니면서 그 종이에 받고 이 시절이 갔죠. 그리고 명함도 마찬가지죠. 명함 어떻게 주고받아요, 요즘에. 명함 맨날에 종이로 주고받는 것도 아직도 문화가 있지만 전자 명함으로 다 그냥 보내버리죠. 이메일 보내면 명함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줌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19 엔데믹이 되고 나서 쳐졌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18,000원 가까이 다시 갔거든요. 줌하고 비즈니스온하고 약간 사업모델이 틀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이게 캐시카우입니다. 그 캐시카우로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회사들을 사들였냐면 전자서명업체 근로사인을 사들였고요. 요즘에 서명 저기로 안 합니다. 다 전자서명으로 해서 그냥 거기서 모바일에서 그냥 손으로 그으면 그냥 끝나요, 계약이. 그리고 빅데이터 솔루션업체 플래닛 파트너스를 샀고요. 인사관리 플랫폼 시프티를 인수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자화가 됐어요. 지금 사람이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는 것부터 인사관리부터 노무관리까지 전부 전자화 됐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싹 다 사들였죠. 전자세금 계산서로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빅기업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금 단독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네이버가 아까 레거시 업종으로 지금 업력으로는 불리지만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신선한 기업이라고 했죠. 조금 젊은 기업. 비즈니스 온 같은 기업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수설이 지금 하나 단독으로 나온 게 있는데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네이버의 하나의 또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비즈니스 온에게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겠죠. AI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온인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네이버의 인수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볼까요? 2018년도 7월과 2022년도 12월 달 여기 고점이 이번에도 막힌 거죠. 결국에는 이 무려 한 7, 8년간의 고점. 이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만 5,250원 갔다가 쭉 밀려서 종가도 그 밑에서 끝났죠. 정말 희한하게도. 그렇죠. 이 부분을 뚫어야지 새로운 구간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 아주 멀리 2만 2천 원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아주 중요한 이렇게 이 역사상 최고점에서 두들기고 있을 때 같이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여서 손절가만 잡아놓고 만약에 손절가에서 그 부분을 지키고 위로 간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온 차트도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